수단 교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됐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밝혔습니다. 교민들은 25일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4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민 28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해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차장은 이번 구출 작전명이 프라미스였다고 공개했는데요. 구출 작전에 따라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도 하루 틈을 출발해 독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이업시 L30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임 차장은 전체 29명 중 철수를 희망하는 28명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났으며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26명이 최종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군용기와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요원 등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임 차장은 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형제의 나라 UAE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현지 치료 일본인 수명도 우리와 동행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장은 함께 마음 졸이며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교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건강상태 확인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 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